공부 쉽게 하기입니다. 유태우 박사는 의학 박사잖아요. 공부를 잘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잘했죠. 잘했잖아요. 공부를. 서울대 의대에 가려면 보통 공부를 잘해서는 못하잖아요. 저도 어릴 때 꿈이 검판사였어요. 검사, 판사 되는 거였는데 그 뜻은 이렇지 못했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까지는 공부를 잘했던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까지는 전교회장도 하고 거의 1등을 도맡아 하고 상도 많이 받고 중학교 들어가서까지는 부관장까지도 하고 했는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담임선생님을 좀 잘못 만났어요. 김모식이 선생님이 있는데 아니 저를 하도 건 건 10일을 거는 거예요.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왜 못하냐? 너는 어떻게 그쪽으로만 가냐? 계속 지청구를 날리는 거예요. 지청구를 날리니까 미친 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그런데 어느새 제가 그 선생님 말대로 돼가더라고요. 굉장히 좀 뭔가 억울해지고 못해지고 중룩이 들어가지고 지금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를 생각하면 너무 불쌍해요. 그때 너무 안쓰러워요. 그때 그 선생님을 잘못 만나가지고. 그러면 사람은 누구를 만나면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두 명의 창원이가 있다고 그랬죠. 네. 신창원이가 있고 표창원이가 있고. 네. 신창원이는 누구예요? 네. 탈옥수였잖아요. 그래서 전국민을 좀 공포에 떨게 놨고. 그리고 표창원이는 누구예요? 국회원이죠. 국회원이에요. 두 달 가난한 집에 태어났는데 초등학교 때 신창원이 그 담임선생님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등록금을 안 냈는데 등록금도 안 내고 무슨 공부야? 나가! 그래서 쫓아났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가슴속에 분노를 키웠대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갔는데 표창원은 우편은 담임선생님이 정말 자기가 도시락을 싸와가지고 도시락을 이렇게 매기고 그 다음에 월드컵 공투를 틀어서 등록금을 대주고 그렇게 해서 그 선생님 덕분에 경찰대학을 가서 졸업하고 또 영국으로 유학가 와서 프로파일러로 박사학위를 받고 그래서 지금 국회방도 하고 있잖아요. 사람을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나요? 누구를 만나고 있나요? 무슨 교수님? 누구를 이름을 좀 대셔야죠. 소유석. 저를 만나서 여러분들은 행복할 겁니다. 믿습니다. 우리 천행복 선생님이 안 믿는 것 같아요. 믿습니다. 웃음을 믿으십니까? 저게 다 제가 대다. 손으로 가요. 우리 웃음을 믿으세요. 믿으니까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어요. 웃음을 믿습니다. 웃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는 좀 격려를 해줘야 돼요. 격려를. 잘한다, 잘한다. 너 왜 이렇게 잘하냐? 우리 어머니가 항상 격려를 해주세요. 제가 학교에서 100점 맞고 1등 오면 항상 용돈을 주시고 맛있는 걸 사주시고 그렇게 격려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잘했던 것 같고 그리고 자기 관심 분야에 몰두하면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황수강 박사님을 만났어요. 항상 우리 황 박사님을 만나고 인사드립니다. 황 박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하하하하하 인사를 해드리고 이렇게. 이렇게 황 박사님 만나고 나서 뭐에 관심이 있었어요. 웃음에 관심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웃길까. 그래서 오로지 웃음에 꽂혀가지고 웃음 코드, 웃음 복장, 웃음 뭐 이런가지. 그래서 황 박사님 강의한 거를 녹음해가지고 계속 들었어요. 그리고 황 박사님 강의한 거를 타이핑을 쳐가지고 다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처음에는 모방을 하잖아요. 모방. 모방 단계. 모방 다음에 창조. 모방을 한 다음에 창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 하는 걸 이렇게 모방하시면 돼요. 모방하시면 돼요. 모방할 게 없다고요? 모방할 게 없다고요? 많아요. 많아요? 우리 막내 대답 안 하네. 네 많아요. 많아요. 네 그래서 모방 단계. 그래서 우리 정말 옛날에는 사전 다 뒤졌잖아요. 요즘은 뭐만 뒤지면 검색하면 돼요? 아니요. 포털만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포털만 검색하면 돼요. 그래서 관심 분야가 있으면 공부는 저절로 돼요. 그래서 모든 거를 저는 강의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드라마를 봐도 저 드라마를 어떻게 강의 때 얘기할까? 신문을 봐도 이 내용을 어떻게 강의에 풀어낼까? 그 다음에 또 뭐 누구하고 미팅을 해도 그 미팅에서 들은 유머를 어떻게 풀어낼까? 그러니까 오로지 강의에 놓치면 강의에 안될을 올리면 그게 강의로 다 잡혀요. 다 풀어낼지. 네. 그리고 우리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장의 원리예요. 장의 원리인데 이게 마당 강좌예요. 마당 강좌. 일종의 연상법인데 어떤 장소를 떠올리면 그 장소에 얽힌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 어제 오연한 선생님이 서울대병원을 얘기했어요. 얘기했죠? 서울대병원을 얘기했나 하니까 그 서울대병원에서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42살에 돌아가셨는데 원불교 교목이었어요. 원불교도 목사처럼 이렇게 교목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여자가 되면 교목이에요. 근데 그 부모님이 참 저한테 잘해주셨어요. 정말 그 학기도 대주시고 그런 부모님이었는데 백설병원으로 돌아가셨어요. 정말 그때 돌아가실 때 뼈만 항상하게 남아져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정말 정말 너무 이쁜 이쁜 이쁜고 그러셨는데 유교 때 남편이 납국이 되고 혼자 돼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사셨는데 원불교 교목이 되셔가지고 참 인자하고 참 덕성스럽고 정말 미인방맹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은 너무 참 이쁘고 잘생기고 부모도 잘하고 지혜로우고 그랬는데 빨리 돌아가셔서 그 부모님이 떠올랐어요. 오연에서 여기 암수주라로 갔다 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모님이 떠올랐어요. 어떤 장소를 정해주면 거기에 대한 연상돼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 장소하고 연관을 시켜서 암기를 하면 좋아요. 자 그 막내 선생님은 태국에 갔다 왔죠. 태국을 하면 그 태국에 얽혔던 얘기가 다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천행복 선생님은 우리 북한에서 오셨잖아요. 북한에 하면 북한에 얽혔던 얘기 북한 스토리가 다 떠오르잖아요. 우리 선생님이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무슨 놈? 무슨 놈? 무슨 놈? 무슨 놈? 사창동. 사창동을 하면 사창동에 여러 가지 여기 또 뭐 삼겹살집 삼겹살집 또 매옹갈리집 다 떠오르잖아요. 그 장소를 정해야죠. 장소하고 그래서 그게 연상법이에요. 연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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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상법으로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여러분 주차할 때 왜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꼭 한 번은 대세겹질을 해야 돼요. 아 몇 번이래, 몇 번이고 그 기둥이 하나 있고 그걸 하나 머릿속에 같이 연결을 시켜놔야 돼요. 그래야지 기억이 나요. 그냥 가면은 기억이 안 나요. 네, 제가 옛날에 그 그 KTX 타고 왔는데 어떤 내일쯤에 지인을 만났어요. 지인을 만났는데 그 지인이 너무너무 반갑다고 제가 차를 안 가져왔다고 하니까 태어나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겨울에 1월에 내려가지고 이제 차 있는 대로 찾았는데 거의 한 시간을 찾아다는데 차를 못 찾았거든요. 차를 못 찾아라. 결국은 포기하고 저는 택시 타보고 그 사람은 차 계속 차고 있어요. 또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차를 못 찾는 경우 그래서 꼭 연상법 차를 대고 나서 아 이 주위에 어떤 차가 있었다 뭐 창소를 연결을 시켜놔야 돼요. 연결 그 다음에 방법은 반복이에요. 뭐 여러분 반복에 당할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반복 끊임없이 반복해야 돼요. 반복 저는 이렇게 지금 강의하면서도 지난번에 했던 유머 또 한 번을 합니다. 이렇게 또 한 번에 써먹는다고 또 또 써먹는다고 또 안 보고 있지 말고 반복해야 돼요. 유머도 반복해야 돼요. 반복하는 분자한테 당할 수가 없어요. 대세경지를 해줘야 돼요. 지식이 있는데 어떤 지식이 있어요? A급 지식이 있고 B급 지식이 있고 C급 지식이 있죠. 그것처럼 A급 배우가 있고 B급 배우가 있고 C급 배우가 있어요. A급 배우는 뭐라고 그래요? 어때요? E형이 하면 바로 떠오르죠. 장봉은 하면 바로 떠오르죠. A급 배우에요. B급 배우면 B급은 어느 드라마에 출연한 그 배우 있잖아? 그러면 아 그거 누구야? 또 들어오잖아요. C급 배우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떠올라. 행인 1 행인 2 안 떠올라요. 또 그리고 지식이 상온 지식이 있고 냉장 지식이 있고 냉동 지식이 있어요. 상온 지식은 어때요? 야채 같은 거 바로 상온에 두면 바로 끓일 수가 있죠. 근데 냉장 야채 상온에 뒀다가 끓이죠. 그 다음에 냉동 야채는 어때요? 냉장 밖에서 얼음을 녹여야 해 먹을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지식도 마찬가지에요. 냉동 지식이 있고 냉장 지식이 있고 상온 지식이 있어요. 상온 지식은 어때요? 바로 바로 꺼내서 써먹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냉장 지식은 좀 상온에 뒀다가 이렇게 써먹는 거예요. 머리에 스캔을 해야지 나와. 스캔을 해야지. 냉장, 냉동 지식은 어때요? 얼른 얼어가지고 도저히 머리 굴리고 뭐 어떻게 해도 떠오르지가 않은 지식이 떠오르지가 않아. 그래서 항상 여러분 냉동 지식을 상온 지식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노력하면 시간이 흘러요. 반복으로 해야 돼요. 한복. 한복 밖에 없어요. 한복. 한복 하면 언제든지 머리가 지식이 달려나옵니다. 달려나옵니다. 여러분. 천재는 누구한테 못 당할까요? 노력하는 자. 노력하는 자. 그리고 노력하는 자. 누구한테 못 당할까요? 즐기는 자. 즐기는 자. 여러분. 즐겨야 돼요. 즐겨야 돼요. 공부도 즐겨야 돼요. 혹시 여기 많이 못해서 나와 계신 분이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즐기고 있네요. 즐겨야 돼요. 우리 막내 어때요? 오늘 즐기고 있나요? 공부? 즐기고 있나요? 한 번 좀 웃어주세요. 하하하하. 즐겨야 됩니다. 강희 선생님. 오늘 수업 즐기고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즐겨야 돼요. 즐겨야 돼요. 재미있다. 너무 재미있다. 정말 오늘 가서 스피치 제대로 할 거야. 오늘 그 정말 잘생기고 미남 키도 크고. 정말 나의 이상형인 그 사람을 만나러 가야 돼. 네. 네. 여기 근데 쿠팡기 끼는 사람이 있네요. 쿠팡기. 쿠팡기 끼는 천만큼이 아닙니다. 하하하하. 그게 오늘 가서 정말 미녀 강사. 정말 아리따운 그 강사. 천사같은 강사. 맞아요. 최훈아 강사님을 만나갈 거야. 오늘 또 우리 최훈아 강사님은 코디가 완전히 죽입니다. 진짜. 너무 멋있는 죽입니다. 네. 그 강사를 만나가서 정말 오늘 발성도 배우고 또 발음도 배우고. 또 역할도 배우고. 또 액팅 스피치도 배우고 배우는 거야. 너무너무 즐거워. 행복해. 그리고 여기 계단에 여기 여기 엘레베이터가 없죠? 운동사만. 올리면서 아이고 이거 엘레베이터 너무 고맙다. 내가 이거 엘레베이터 올라갔으면 운동도 하나도 안되고 살이 찔던데. 계단에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올라가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벅지는 뭐예요? 허벅지는. 허벅지는 에너지 발전소 잖아요. 에너지 발전소를 만들어 줘 가지고. 여러분. 연금보다 더 큰요? 그걸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연금은 뭐 물론 돈이 되겠죠. 근데 연금이 있는데. 다리가 약해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낙상돼가지고. 골반으로 풀어져 가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돈이 필요없어요. 건강해요. 돈도 건강할 때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가슴 떨릴 때 여행 가야지. 다리 떨릴 때 여행을 할 수가 없어요. 다리 떨릴 때는 어때요? 킥발만 바라보고. 여기가 에벨탑이요. 바울동하는 설정원. 세뇌상이요. 여기가 어디에요. 여기가 어딘가미요. 그래가지고 그냥. 킥발만 보고 오다가 갔다 오잖아요. 근데. 자유여행을 한번 가야되는데. 자유여행을. 저는. 자유여행을. 아직 못갔습니다. 자유여행을. 근데. 막내는 지금. 자유여행을 갔다왔다고 그러는데. 태국을. 대단한. 확삼 쳐주세요. 자유여행을. 자유여행을 갔다왔었는데. 얘기로 또 포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유튜브에 보려고 했는데. 아주 그냥. 대박이 났어요. 저는 요즘. 유튜브에 고쳤어요. 유튜브에 고쳐가지고. 유튜브. 유유. 잘 때도 유. 유투. 잘 때도 막. 유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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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자다가. 잠결에 막. 도돌로. 오늘도 유투. 그래도 공부도 해요. 공부. 유튜브. 유튜브로 강의도 하라고 해요. 유튜브도. 1인 미디어 공부하잖아요. 1인 미디어. 또 월요일날 제가. 도지사님 또. 그. 시임식 초청을 받았는데. 초청을 받았는데. 저는. 옛날 같으면은. 아유. 그 가수 좀 뭐. 참석하고 와야 되는데. 요즘은 뭐라 그래. 요즘은. 어떻게 하면. 인터뷰를 할까. 어떻게 하면. 유튜브 동영상을 찍어서. 잘 찍을까. 저번에. 저번에. 손촌 소장 가셨죠. 공무원. 예. 김봉훈 혼장 만났죠. 공무원. 여러분들은. 저의 게임에 빠진 겁니다. 하하하하. 제가 왜 갔을까요. 거기를 왜 갔을까요. 유튜브 올리려고. 유튜브 찍으려고 갔었어요. 거기 딸놀이 있을거야. 하하하하하하. 그래서 내가 밥 샀잖아. 야. 밥 샀잖아. 밥 샀잖아. 하하하하. 네. 저의 책량이 숨어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유튜브는 3개 동영상 찍었는데. 그것도 대박이 나더라구요. 하하하하. 유튜브 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니까. 너무 재밌는거 아니에요. 하하하하. 여러분. 제가 지금. 옛날에는 마이크를 안쓰는데. 왜 마이크를 쓸까요. 유튜브도 장성하시려고. 하하하하. 그냥 하니까. 목소리가 안나와 잘. 하하하하. 그래서 목소리를 잘 들리라고. 지금. 마이크를 쓰고 있는거에요. 마이크를. 예. 물론 핑계는 있어요. 뭐냐면. 마이크 사용법을 가르쳐주려고. 마이크를 쓰고 있는거에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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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떤 관심이 있는 분야가 있어요.